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틀공건대표 갓궁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영등포현장 16일차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작업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어저께까지 탈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된 뒤 오늘 매지작업을 해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직원이 실수로 트렌치를 잘못 발주하는 바람에 일정이 조금 밀리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일정은 밀리는 건 아니고요 작업을 하는 일만 다른 일정, 다른 날 이번 주 토요일날로 아마 예정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날 바닥 타일을 하면서 새로운 트렌치 작업도 마저 하고 매지작업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작업은 없고요 현장 쓰레기 청소 그리고 남은 자재들 정리하고 이제 뭐 내일 모레 정도면 도배도 들어오고 할 것 같아서 도배를 하기 위한 현장 정리 정돈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긴말 필요 없이 바로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청소는 깔끔하게 다 된 상태고 보시면은 이제 도배 작업 전 이제 퍼티 단차를 없애기 위한 퍼티 작업도 지금 된 모습도 보이고 현장도 정리 정도는 다 됐고 이제 설치되어야 되는 이제 문 창문들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전부 이제 도배 작업 전에 창문도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타일도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보시면 재료분리대를 사용해서 마감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현관 타일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도 전부 포세린 600짜리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세탁기 자리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표시되어 있고 한번 본관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관 중에서 작은 방입니다 현재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현장이 조금 어둡기는 하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와 크게 다른 점은 없고 이런 마감만 타일만 조금 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도 별관과 동일한 마감대를 사용하였고요 안녕하세요 네 라인 절정사리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뭐 더 작업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의 화장실 바닥 이쪽에 트렌치를 얹혀야 되는데 이쪽에 트렌치를 얹혀야 되는데 트렌치를 잘못 시켜서 밖에 갈게요 네 와, 씨름 안되요 문 닫다리 여기 바닥 청소하려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